레슬링 체육관도 많이 생기고 생활 체육 레슬링 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레슬링 알려주는 남자 레알남 시즌2 를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안 돼! 이게 당연히 안 돼요 뭐야 코치님 스프로 한번 해볼래? 못 잡아! 16호 습기면 근데 깊게 잡는다 똑같잖아 이렇게 깊게 잡아야 되는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얼깻방 터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고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콘텐츠를 촬영하는데요 오늘 콘텐츠 촬영하는 이유는 레슬링 기술을 위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소포치 내가 레슬링 기술로 옛날부터 유튜브 했었던 거 알고 있나? 내가 옛날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2017년 5년 전 처음으로 레슬링 기술 영상을 업로드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레슬링 체육관도 많이 없고 레슬링 생활 체육인들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랬던 때에 약간 뭐랄까 혜성? 혜성같이 나타나서 레슬링 기술을 그때 처음에 업로드를 했는데 근데 또 지금은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레슬링 체육관도 많이 생기고 생활 체육 레슬링 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레슬링 알려주는 남자 뭐 레알람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레알람 시즌2! 를 시작하기 위해서 레알람 시즌2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웃음기도 없고 뭐 제 체육관도 없고 그랬었는데 제 체육관에서 이렇게 레알람 시즌2를 시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알려드릴 레슬링 기술은 태클을 성공시키는 방법 이제 생활 체육 레슬러분들이 태클 들어가서 성공이 잘 안 돼요 제가 또 이제 생활 체육인 분들을 한 10년 정도 지도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상황들이 나와서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손을 깊게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손을 얕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아 근데 이렇게 레슬링에서는 옷을 잡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도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손 힘으로는 다리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좀 깊게 손을 좀 깊게 팔을 뻗어서 내 몸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깊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깊게 첫 번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팔 힘으로 다리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보통 다 이렇게 잡고 있을 거야 그럼 공간이 엄청 많아서 상대방 다리를 당길 수가 없어요 더블 랙도 이렇게 깊게 잡아야 되는 거고 싱글 랙도 마찬가지예요 깊게 몸이 이렇게 그립이 뭐 이렇게 상대방 다리를 껴안아서 잡는다던가 이렇게 그립이 가운데 놓고 잡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마시고 손을 깊게 넣어서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격투기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 중에 글러브를 16원스 글러브를 끼면 레슬링을 잘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을 깊게 잡으면 이 그립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슬링을 좀 약간 거탈기 느낌으로 배우신 거죠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16원스 끼고도 태클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6원스를 이렇게 끼고 아까 모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안 돼 이게 당연히 안 돼요 고추님 스프로 한번 해볼래요 못 잡아 16원스 끼면 근데 깊게 잡는다 이렇게 스프로 해보세요 똑같잖아 이렇게 깊게 잡아야 되는 거야 보세요 이거 벗었을 때도 이렇게 깊게 똑같은 상황이라면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손을 깊게 잡아야 상대방 다리 힘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하물며 목 잡을 때 손 싸움 할 때도 이렇게 깊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얕게 잡으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깊게 목도 손 딱 꺾어가지고 깊게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진짜 진짜 꿀팁인데 태클 들어갈 때 머리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게 이제 두개골이에요 머리 근데 머리가 떨어지는 순간 상대방한테 스프로를 당하는 거야 머리랑 내 엉덩이랑 일자 플랫이 돼도 스프로를 당해요 보시면 이렇게 코치님 플랫이에요 지금 저 일자에요 엉덩이랑 머리랑 어때요? 머리랑 엉덩이? 네 네네 지금 지금 일자야? 아 몸에 배가지고 머리 살리는 게 몸에 배가지고 요정도 살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일자에요? 네 코치님 스프로를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머리가 땅에 박히는 거야 근데 머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해봐요 해보세요 상체가 살기 때문에 머리가 죽지 않습니다 머리를 딱 높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생활체역 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썹을 상대방 갈비뼈에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눈썹을 상대방 갈비뼈에 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전에는 광대뼈를 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광대뼈를 대라고 말씀드리니까 살짝 이렇게 약간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갖다 대는 느낌인데 눈썹을 대라고 하니까 딱 여기 제대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코치님이나 우리 질문 코치님도 우리 회원님들 지도해 드릴 때 딱 눈썹을 상대방 갈비뼈에 대라고 지도를 해 주시면 엄청 갑자기 머리 힘이 세질 거야 목 힘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아웃사이드 태클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드 태클도 마찬가지예요 인사이드 태클도 눈썹을 요렇게 딱 대면 될 수 있어요 광대뼈가 아니라 눈썹을 대라 자 이렇게 레알람 시즌2 레슬링 기술 태클 잘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레알람 시즌2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웃음 게 없는 그런 거니까 좀 진지하게 뭐 지금 뭐 한 말씀 오랜만에 부러움 딱 써보십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돼서 동생한테 쓰고 막 그래요 동생한테 쓰고 있는데 진짜 정말 동생 읽고 싶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핵반으로 직접 오셔서 체험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아니 저 안 시켰어요 저 안 시켰는데 잘하네 어우 후싱일 잘하네 진짜 소중한 누군가를 읽고 싶지 않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기 오셔서 그치 저희 현령님과 저의 짱 뼛꼬치와 받아들인 네 안전하게 기술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그냥 보고 따라하는 거랑 저희가 좀 잡아주는 거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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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